여러분 솔로감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 자신과 결혼한 사람들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좀 다양한 결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솔로 가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여러가지 결혼 형태가 등장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동성결혼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되고 있는데요 예 전통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반 계층에는 일부일처 다첩제 여러분 우리나라 일부다처제가 아니라 일부다처라고 하면은 한 사람의 남편과 여러 명의 부인인데 우리나라 사실 한 명의 한 분의 남편 한 분의 부인 이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일처 다첩제라고 부르는게 조금 더 가깝겠죠 우리나라의 그 사정에 옛날에 옛날입니다 옛날 지금 큰일 나죠 그리고 이슬람 문명에는 일부다처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극히 들무지만 세계에서 일처 다부제라는 것도 발견이 됩니다 또는 또한 또 남자가 여성의 집을 두루 전전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방문혼 이라는 제도도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결혼하는 사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찾는데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소개해 드리지도 못하게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유명한거 1992년에 마크 매튜 라는 남자가 자신이 기르던 조랑만 하고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라디오 쇼에서 나와서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라디오 진행자가 무슨 소리냐 말도 안된다 하면서 일축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분은 영국의 억만정자입니다 샤론 텐돌이라고 하는 분인데 독특하게도 돌고래랑 결혼했다고 합니다 돌고래랑 결혼을 했는데 무려 1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참 신기한 분이죠 그리고 저주를 풀기 위해서 개와 결혼한 남성도 있고요 또 염소와 결혼한 순환의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결혼 형태는 비교적 흔한데 제도적으로는 아마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죠 자기 만족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솔로가미니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죠 더 기가 막힌 결혼을 한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과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인도의 한 여대생인데요 오는 11일 6월 11일 인도 북서부의 구자라트주의 바도다라의 사원에서 배우자 없이 힌두교 전통 혼례의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첫 솔로가미 자기 자신과 결혼하는 사례라고 하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지난 2일 인도 최초로 자기 자신과 결혼하는 여동생 크샤마 빈두의 이야기를 속했다 24살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학생이고요 또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훌륭한 결혼 상대라고 말한다 면서 나는 스스로와 결혼함으로써 내 삶을 자기 사랑에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을 보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며느리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아니다 나는 그렇다 나는 그래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나랑 결혼하겠다 날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되게 독특한 분이죠 그런데 그녀의 결혼식은 11일로 신랑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도 힌두교 전통 결혼식의 요소들이 빠짐없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분은 이렇게 지금 청청장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크샤마 빈두 크샤마 빈두 이렇게 써있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냐면 빈두씨는 자기 스스로와의 결혼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줄 생활과 생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한 약속이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약점 등 부인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징적 행위로서 나는 내 자신의 약점까지 모두 수용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사회는 이걸로 되게 시끄럽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이건 자기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라르시즘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어떤 제도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뭐 여러가지 사회보장 혜택도 많이 주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법에서는 또 특히 재산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한테 뭐 집을 양도한다거나 하는 것은 세금을 받지 않죠 근데 만약 저렇게 홀로 결혼하는 사람이 나는 내 자신이라는 배우자에게 돈을 상속하는 거니까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어떻게 그게 인정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많이 안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편입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기 만족 개념으로 난 내 자신과 결혼했다고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편입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